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넷플릭스 구독자가 가장 많은 나라 탑 10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 10위 아르헨티나 507만 명 9위 일본 519만 명 8위 호주 641만 명 7위 캐나다 667만 명 6위 멕시코 835만 명 5위 프랑스 837만 명 4위 독일 1070만 명 3위 영국 1275만 명 2위 브라질 1822만 명 1위 미국 6728만 명 한국은 약 400만 명의 구독자로 세계순위 13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초미 인구의 37%가 가입 제 주변만 해도 넷플릭스를 정말 구독 안 하는 친구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넷플릭스 구독자가 가장 많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